조건부 서식 1번 파일을 열고 입력된 데이터들의 관계를 분석을 해서 자동으로 서식이 지정되는 조건부 서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영어 점수가 입력이 된 이 영역을 드래그해서 선택을 하시고요. 홈 탭에 이 스타일 그룹에 보시면 조건부 서식이 있습니다. 그 목록에 보시면 데이터 막대가 있는데요. 여러가지 어떤 색상으로 막대 표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정도 느낌으로 제가 선택을 해보면요. 이 입력된 데이터에 따라서 막대 그래프의 너비가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최소형씨의 영어 점수를 80점이 아니라 60으로 수정을 한다면 그 막대 그래프의 수치가 내려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한 20 정도로 수정을 한다면 제일 낮은 점수이기 때문에 막대 그래프는 알아서 제일 낮은 막대 표시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설정된 영역의 데이터 관계를 분석해서 거기에 걸맞는 서식을 지정을 해주는 것이 조건부 서식이고요. 이번에는 국어와 경제 점수를 같이 한번 드래그해서 영역 설정을 하시고요. 조건부 서식 중에 아이콘 집합에서 보시면 아이콘들이 3개 혹은 4개 혹은 5개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입력된 데이터 관계들을 잘 분석을 해서 그 데이터 영역이 3가지로 나눠진 구역에 속한다면 해당하는 아이콘이 표시가 되는 거고요. 이거는 좀 더 세분화돼서 4가지 구역으로 나눠서 표시할 경우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5가지 구역으로 나눠서 표시할 경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3가지 방향 버튼을 한번 눌러보시면 각각의 수치들을 조정을 해서 가장 상위 그룹들은 위쪽 화살표 가장 하위 그룹들은 빨간색 화살표 그 다음에 노란 화살표는 중간 그룹에 속하는 어떤 데이터들이 되는 거고요. 이 상식 영역을 선택을 하셔서 이 부분의 아이콘을 한 이렇게 5개로 구분이 된 이런 아이콘을 적용을 하시면 이 데이터 관계를 5가지 등급으로 분류를 해서 가장 상위 등급, 하위 등급, 레벨 차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아이콘 배치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컴퓨터의 점수 영역을 설정하시고요. 이 서식 중에 색조를 한번 선택해 보실 건데요. 방금 전에 적용했던 아이콘 집합 같은 경우에는 영역을 3단계, 4단계, 5단계로 구분해서 그 영역에 포함이 되는 어떤 적당한 아이콘을 배치를 했다면 이 색조 같은 경우에는 가장 처음에 만나는 녹색, 노랑, 빨강 색조를 적용할 경우 녹색, 노랑, 빨강만 딱 나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최상위와 중간 등급에 있는 어중간한 점수 같은 경우에는 그 녹색과 노랑의 중간색, 그 정도 연두색 같은 느낌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장 높은 수치는 녹색, 가장 낮은 수치는 빨간색이지만 그 사이의 어중간한 색들은 색이 중간색으로 변경이 되면서 색상만 보고도 점수가 어느 정도 등급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해주는 거죠. 한번 적용된 조건부 서식은 여러분의 의도에 맞게 고쳐서 활용할 수도 있는데요. 상, 중, 하로 나누고 아이콘을 배치했던 이 부분을 선택을 하시고 이 조건부 서식의 규칙 관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클릭을 하시면 이 쉘이 위치한 어떤 고기에 적용된 조건부 서식이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규칙 편집을 한번 눌러보시면요. 서식 규칙 편집 상자가 나타나고 그 아래쪽에 상, 중, 하로 아이콘들이 어느 정도 수치 이상이어야지 표시가 될 것인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곳을 보시면 상위 그룹을 표시하는 녹색 화살표가 너무 많은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상위 그룹 아이콘 표시는 좀 높은 기준으로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이 값 수치가 87이 되도록 수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을 누르면요. 적용을 누르겠습니다. 지금 87 이하의 어떤 그 수치들도 중간 영역에 포함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노란색의 화살표가 조금 더 많아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의도에 맞게 아이콘 집합의 어떤 적용 기준을 규칙 편집을 통해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곳에 있는 규칙 삭제를 눌러서도 이 영역에 적용된 이 규칙을 일단 지울 수가 있는데 일단 지우지 않고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지금 쉘이 이 영역에 속해 있다면 이 조건부서식 가보시면은 이 규칙 지우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선택한 쉘의 규칙 지우기를 적용하시면 그 쉘에 적용된 이 규칙만 지울 수가 있고요. 영역을 이렇게 설정을 해서 이 규칙 지우기에 선택한 쉘의 규칙 지우기를 하시면 그 설정된 영역에만 적용된 그 규칙을 삭제를 할 수도 있습니다.